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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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시작되나요? 저희 거란! 저희 거란! 저희 거란! 청소년이 느끼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저희가 하는 속된 말로 꼰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하지 말라는 짓 다 하고 일은 벌려놓고 나중에 남을라라는 그런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생각을 한 게 갑자기 20살부터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갑자기 정치에 참여하기 보다는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준비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저희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니니까 대한민국의 일은 저희가 스스로 나서서 저희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사실은 학생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오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민주주의도 외치고 인권도 외쳤는데 결국 또 학생들을 거리에 나오게 해서 미안하지만 세상이 바뀌는 건 정말 이 밀레니얼스들이 움직일 때 바뀌는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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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